Q. 오늘은 신현 컨택할 수 없겠지? Q. 격디가... Q. 우리 무거운데 어떻게 해야 돼? Q. 레드 팀! Q. 아니지! Q. LH 팀 만나면은 해야지! Q. 어디 보는 거예요, 게임? Q. 아, 뷔페 팀! Q. 아! 뷔페 팀! Q. 아, 뷔페 팀 어디 갔어? Q. 아, 뷔페 팀! Q. 아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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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.K 대전하기 좀 그렇긴 하다 서로 틀렸듯? 너 젠지면 D.K 맞아야 되지 나 다른 짓면 다 D.K를 받아볼지 않을까? 너 젠지면 다 D.K를 받아볼지 않을까? 그래? D.K 수맥호 D.K 맞아도 좋아야겠는데? 예? 근데 우리가 최악이야 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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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유! D.K! D.K! 젠지 먼저 나왔다 D.K! D.K! 하나다 하나다 제발 제발 와 네펌 타emon 제발 제발 D.Kenshi 아니 네가 금손이야 제발 turn the game 너무 떨린다 핫 모든чно épo intently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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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ill they ever get you? 강아 먼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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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영 야 먼저 뽑으면 레전드 큰 우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 으아아아